아 감사합니다 초행길이라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환승이네? 아!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는 보통 환승 안 되시고 그러신 거예요? 보통 환승 잘 안 되나봐요 여기는 아니 버스버스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? 네 버스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허락 받을 수 있을까요? 무슨 영상을 찍으면 돼요? 영상을 찍어서 그냥 유튜브 같은데 올리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보고 있다고요? 네? 버스 안에 보고 있다고 찍어요? 아니 버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재밌잖아요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? 네 이런 거 많이 찍으셔가지고 저도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? 네 여기가 지금 어디가? 여기가 어디가? 네 여기가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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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성남주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성남주시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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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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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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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남산구 영유아 관광자들로 인해 지정된 자리입니다. 주변에 조금낙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.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합니다. 주연구 영유아 관광지원 호주 소금 조금낙자 시저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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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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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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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